말씀으로 세상에 지으신 나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릴 다스리고 인도하시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 어둠을 밝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 동생자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요 찬빛과 생명 얻어요 하나님을 보고 싶다면 예수님을 바라봐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의 빛 어둠을 깨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죠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 되어요 은혜와 진리 얻어요 빛을 비추시는 예수님은 생명의 빛 어둠을 밝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죠 하나님 동생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요 찬빛과 생명 얻어요 찬빛과 생명 얻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